여기서 맞짱 한 판 뜨자는 거예요. 더 말하기도 지겨운데 우리가 맞짱을 뜨고 그럴 사이는... 보남길! 너 앞으로 나한테 반말하지 마. 그리고 내가 묻는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.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다 밝혀졌잖아. 뭐가 밝혀졌는데? 새아버지 행사하며 연기하고 있다는 거. 아... 내가 사기꾼 꽃재비다 난리 칠 때 사실은 새아버지 행사하고 있다는 거 다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. 말해서 뭐 해. 맘만 복잡하게. 맘 편하라고 말 안 했어. 굳이 아버지가 될 필요가 있었어? 가족이 돼서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. 내가 아는 엄마는 그런 거짓말에 찬성했을 리가 없어.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아셨어. 딸이 나보다 더 믿었다는 거네? 엄마랑 어떤 사이였는데? 언제부터 알았는데? 뭐야? 이 눈빛 연습하나? 피하지마. 옛날에 피하면 지는 거야. 정말 몰라서 물어? 뭘? 내가 뭘 모르는데? 진짜 모르는구나? 실망이다. 1학년 3반 보난길. 우리 엄마를 언제부터 안 거야 도대체? 나 보육원에서 자랐어. 희망보육원. 보육원? 희망보육원? 엄마가 봉사활동 다니시던 그 보육원? 울컫어난거야. 우리 엄마를 응댕하고 그러는 걸? 우리 엄마를 안 terminology. 우리 엄마를 응원 부탁드립니다. 엄마가 봉사활동 오는 거짓말. 우리 엄마를 응원 받았다. 우리 엄마를 응원하는 거짓말을 возрос. 감사합니다.